안녕하세요. 백초홀쇼핑의 강연서, 허다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제품은 바로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입니다. 매년 이 시즌마다 매진 기록을 세우는 제품이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요즘 영상매체가 굉장히 성장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디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 시점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상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는 영상을 보기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만의 영상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맞아요. 요즘은 미디어에 대한 지식이 필수라고 늘 하잖아요. 신문방송학과에 오시면 미디어에 대해 보다 더 심도 있고 폭넓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조선대학교에서는 탄탄한 이론과 증시의 다양한 분과 든든한 장비들로 언론, 영상, 광고 분야의 폭넓은 경험도 하며 공모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재학 중인 학생들의 후기인데요. 아이디 알라더님의 후기입니다. 한 해 동안 공모전에서 3번이나 수상하셨다고 하네요. 아이디 프레상스님은 편집 프로그램을 배워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좋은 후기를 남겨주시면 매년 디자인이 바뀌는 리미디드 에디션 조선대 신방과 티셔츠를 드립니다. 너무 예쁘죠? 저희가 입고 있는 이 과장 또한 신문방송학과 과장인데요. 저희도 호전위코가 너무 뿜뿜해서 방송 끝나고 하나 챙겨가려고요. 저도 이미 하나 제가 헉!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엄청난 소원으로 벌써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다정, 강연서였습니다. 더 좋은 상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안녕!